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입니다. 새로운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뉴 2023, All Bio in One 강의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한 강의 안에 바이오로지, 생명과학에 대한 모든 걸 다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All Bio in One, 줄여서 All Bio in One 그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A, B, O 해도 됩니다. 자, 이 강의가 어떤 강의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는 토탈 솔루션을 제가 처음 컨셉을 갖고 준비한 강의입니다. 몇 년째 이제 이 A, B, O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 대비용 강의로서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한 강의 안에 모든 걸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게 뭘 얘기하는 거야? 개념, 그리고 스킬,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그래서 이 한 강의 안에 모든 걸 다 압축해서 다 집어넣어서 지금 여름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강의로서 준비한 겁니다. 지금 6월 이제 16일 해가지고 7월 달 넘어가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겨울에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했죠? 개념 강의 강자들 있잖아요. 섬계한, 섬계한, 섬계한 이런 거. 그리고 스킬도 쭉 배웠단 말이에요. 유전 문제들 그리고 전도속도 이런 거 해가지고 고난도 스킬도 1학기 동안 쭉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쭉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고난도, 고퀄리티, 새로운 유형까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식이잖아요. 그거를 쭉 다 하겠다 이거지. 개념과 스킬은 조금 복습 형식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좀 더 무게 중심이 있는 거는 문제풀입니다. 그래서 10% 시간 할애, 30% 시간 할애, 60% 시간 할애 이 정도로 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All By You In One, Total Solution 강의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선생님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쭉 돼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 소개했던 그 연간 커리큘럼이죠. 자, 기초인문 특강 그리고 섬계한, 섬계한, 개념 다 잡았고요. 이때 기출문제들 기본적인 거는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동안 상크스, 그리고 5월달 해가지고 여태 새롭게 준비한 짧은 강의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6월, 7월, 8월 All By You In One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자, 여기에 이제 부록으로 같이 곁들여지는 강의가 1, 8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내가 설명 다시 할게요. 이것도 이제 올해 새롭게 준비했는데 기대하는 학생들 많을 거야. 그리고 파이널 특강 이렇게 되고 이거와 동시에 정규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시즌 1, 2, 3, 4, 5 이것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 실전능력까지 가미되면서 완벽한 실력이 될 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는 강의. 그래서 개념했던 거 빨리 복습 한 번 총정리해주고 스킬 압축해서 다시 한 번 복습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 6월 모평 끝났으니까 올해 수능 기조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또 수특 교재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연계 교재. 그거를 반영한 여러 다양한 고퀄러티, 고난도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보자 이거지. All by your in one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말씀드렸던 건데 교과 개념 총정리할 겁니다. 전체 강의 시간 중에 10% 그래서 뭐 길지는 않아요. 매 단원 시작할 때마다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념을 학습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도 스킬 정리를 할 겁니다. 전체 강의 분량의 30% 정도 시간 할에 총 15개 주제의 스킬을 압축, 압축 정리할 겁니다. 작년에는 올바원 이 강의 안에 스킬이 14가지였거든요. 근데 올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인자가 어려운 게 나서 다인자 변형 스킬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다인자 기본, 다인자 변형 이렇게. 자, 그래서 이 15개 스킬을 압축을 했는데요. 상크스 있죠? 상크스가 이제 스킬 전용 강의인데 그 상크스 강의 이 분량을 거의 4분의 1 정도로 압축합니다. 상크스는 이거를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반복하고 연습 문제, 예제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크스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스킬이 잡혀있는 상태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보여줘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작년, 재작년 계속 많은 학생들이 압축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난도 스킬 이걸 정리할 겁니다. 주제들은 대부분 다 알죠. 흥분의 전도, 근수축, 핵형 문석, 세포분열 매칭, 복대립, 다인자, 유전, 그리고 가장 어려운 가계도 들으면 이런 것들. 알겠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할 거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매년 올바원이 이제 6월 모평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6월 모평에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그거에 맞는 새로운 스킬이 개발이 되면 올바원에 추가가 됩니다. 즉 상크스에 없던 새로운 스킬이 올바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올해는 6월 모평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크게 새로운 스킬이 필요한 그런 유형의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그 17번 다인자 가계도가 새로운 유형 또는 중간 유전도 거기 들어가 있었죠. 이게 이제 새로운 유형이긴 했지만 그거는 스킬로 개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스킬이 없다. 그래서 상크스와 이 스킬은 똑같다. 다만 압축이 되어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게 메인입니다. 총 258문제 단원별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이게 전체 강의 분량의 60% 정도 차지할 거예요. 258문제 작년보다도 한 10여 문제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올해 6월 모평 20문제는 그대로 다 하지 말았습니다. 요거는 매 단원마다 다 분배해서 다 하지 말았고요. 그리고 메인 이제 문제들이 이거예요. 6월 모평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먼저 풀고. 그리고 최근 평가원. 작년 수능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 변형하고. 평가원 문제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고 변형했다는 얘기야. 교육청 문제들 중에 좀 우수한 것들. 그거 변형해서 잔뜩 집어넣습니다. 요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집중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교육청 문제들 중에 일부 괜찮은 아이디어 있는 것들은 평가한지도 가져가다가 수능에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변형해서 집어넣었다 이거지. 그리고 EBS 수능 특강. 거기에 우수 문항들도 일부 변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EBS 수특이 별로 이제 비중이 낮은 거 아니에요.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 문제 내지 많으면 두 문제까지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요번에 6월 모평도 그게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17번 다인자 가계도 중간주전 가계도 이 다인자 가계도가 수특에 있던 문제예요. 물론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내서 6월 모평에서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거지. 하나만 더 부가 설명하면 작년에는 올바원에 수능 완성도 내가 반영을 했거든요. 올바원 나오기 한 2주 전 한 열흘 전에 수능완성이 나와서 급하게 2, 3일 만에 딱 우수 문항 캐치해가지고 다 변형에서 집어넣었는데 올해는 수능완성이 EBS 쪽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20일 넘어서 나올 것 같아서 수능완성은 반영을 못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봉투보유구사 파이널 백제에 집어넣을 겁니다. 하여간 수특만 우수 문항 일부 변형에서 집어넣었다. 알겠지? 모두 다 258문제 중에 20문제 평가원 6월 모평 문제 빼놓고는 238문제는 백호연구실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다 자체 제작한 문제들입니다. 작년에 있던 문제들 조금씩 다 바꿔요. 그리고 대부분 고난도 문제입니다. 물론 개념형 문제 생명활동과 에너지라든지 뭐 연역적 탐구하고 이런 쉬운 단어들도 문제가 있긴 해 그건 쉽긴 하지만 그래도 고기들도 조금씩 함정이라든지 지업도 있고 그리고 추론형 문제들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고난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라고. 그리고 새로운 유형 문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엔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게. 그리고 단원별로 집중해서 그 단원만 매 단원 팔 수 있게끔 준비한 게 요 올바원 강의의 메인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나 더. 여기에 문제 더 잔뜩 풀고 여러분들이 단계적 모의고사 실전 훈련 하라고 올해 새롭게 들어간 1.8 모의고사가 부교재로 준비가 됩니다. 교재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알겠지만 올바원 두툼한 교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봉투 모의고사 형식으로 1.8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게 내가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1.8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뭐냐. 전체가 20문제가 있잖아요. 그중에 딱 두 문제 빼고. 나머지 18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입니다. 두 문제를 왜 뺐느냐 그러면 최고난도 가계도와 돌연변이가 너무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가계도와 돌연변이 요 두 개는 일단 빼고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18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잡자 이거지. 이 18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략 한 열쇠 문제 내외의 개념형 문제들. 뭐 인슐린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 뭐 연역적 반복 이런 쉬운 문제들 있죠. 그거 열쇠 문제 내외. 그리고 준킬러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한 다섯 문제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도속도, 군수축, 핵형분석, 세포매칭, 다인자라든지 복대립이라든지 그나마 좀 할만한 문제들. 물론 여기서 일부러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 평가안이 했었던 것 쭉 몇 차례 모의고사 최근 거 보면 그 준킬러에 해당되는 주제들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거 합쳐서 열쇠 문제에 더하기 준킬러 다섯 문제에서 열 다섯 문제 정도 요거를 먼저 잡자 이거지. 가계도와 돌연변이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알겠어? 단계적으로 모의고사 훈련을 해보자 이거지. 왜 단계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따 18모의고사 내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한 번 더 할 텐데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념형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라갔다. 점수 많이 올라갔다. 그런 애들이 많아. 6월 모평 여러분들의 수강 후기를 들어보면 개념형 모의고사로 열쇠 문제 잡는 거 먼저 잡고 거기다 준킬러 다섯 문제까지 합쳐서 열여덟 문제를 두 번째 모의고사 훈련하면서 해보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만점 1등을 확실하게 목표로 하니까 20문제 전체 문항 해주는 봉투봉의고사 시즌들을 공부해주는 요렇게 3스텝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단계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도 내가 강조합니다. 18모의고사가. 왜? 여러분들 작년 수능 기준으로 말이죠. 가계도와 대륜변이 요거 두 개를 틀려도 1등급이 가능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요? 작년 수능에 16번 한번 찾아보세요. 16번, 17번, 19번이 최고난도 30%짜리 정답률이었는데 이 세 개를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작년 수능과 똑같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난이도가 또 어떻게 변동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실력이 점차점차 매년 올라가니까 선생님은 두 문제만 빼겠다 이거지. 18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는 훈련을 해서 실제 18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잡았어. 가계도, 돌연변이, 최고난도 요거 두 개를 틀렸어. 그래도 2등급은 거의 확정으로 확보가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상황에 따른 1등급도 가능해진다 이거지. 알겠어? 얼마나 효율적이고 단계적이면서 현실적인 목표가 되냐 이거지. 그래서 18모의고사를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원을 쭉 하면서 동시에 18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병행해 주세요. 지금 여름이라 N제 형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단원별로 가는 것도 있지만 모의고사 형식으로 가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이거지. 문제 수도 아까 258문제가 본교재에 있었지 올바원에. 그리고 얘가 이거 전부 다 자체 제작이야 이것도. 180문항이라고 10회분 18문제니까. 그럼 합치면은 이것도 굉장히 많아지죠. 300 몇십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400 몇십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거지. 알겠어? 충분히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체 제작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개념형 모의고사 선생님이 2월달이 벌써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던 그 개념형 모의고사 거기 문제랑 달라요. 그리고 전부 다 요즘 최근 트렌드 다 반영한 문제들입니다. 본교재에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18모의고사까지.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형식이 좀 다르게끔 해서. 자 이게 이제 본교재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게 오늘이 6월 16일이라 4일 후 6월 20일 날 책이 실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 디자인으로 했어요. 이게 본교재 두툼합니다. 그리고 이게 18모의고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18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18모의고사. 봉투 형식으로 받아 볼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지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18모의고사는 내가 따로 별도의 강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할 거거든.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교재 내용을 보면 개념 총정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짤막짤막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압축적 고난도 스킬. 스킬 상크스에 있는 걸 거의 4분의 1 정도로 압축해 가지고 쫙 정리해 놨어요. 정말 효율성 높은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요게 했어요. 엔제들 258문제 2단 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 단원 첫머리의 문제들 중에는 올 6월 모평 문제를 요렇게 다 실어 놨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6월 모평과 나중에 보게 될 9월 모평은 최고로 중요한 문제다. 그거는 수능에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매년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정도로 여러번 반복해서 풀어 봐야 돼. 그래서 올바운 하면서 매 단원에 요걸 먼저 풀어 볼 거야. 여기 위에다 써 놨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매 단원의 문제들 중에 마지막 부분에는 EBS 응용이라고 하는 요 표시가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EBS 수특 변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정말 올수록에 나올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 준비를 했습니다.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높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게 정답가 해설입니다. 본교재 뒤에 정답가 해설 요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고 미리 정답 해설 보고 싶으면 봐도 됩니다. 선생님 모두 문제 해설 강의를 다 하긴 할 테지만 미리 요런 걸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부교재 그 전에 요 얘기 한번 더 할게. 요걸 매년 이게 엔제 형식이라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근데 이 정답가 해설을 분리를 좀 시켜주세요. 부탁하는 애들이 많아. 분리를 웬만하면 저희는 안 합니다. 왜?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분리했다가 어디 어디 이렇게 놔두고 그냥 까먹어서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주세요.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교재에 붙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요거 분리해서 볼 수 있게 pdf 파일로는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전자기기를 통해서 따로 이 정답가 해설은 띄워서 볼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해 놓을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부교재로 나오는 18 모의고사는 요렇게 됩니다. 봉투에 담아서 들어가는 거고 10회분 18문제 거기 되는데 시험지 형식입니다. 자 가학위도 돌연변이 제외. 근데 일부는 요거 쉬운 것들도 좀 넣기도 했어요. 가학위도 돌연변이 중에 쉬운 거 좀 들어간 것도 있어. 들어간 회차도 좀 있어. 그래서 18문제 그리고 10회분 그래서 10회분 4페이지짜리 그 모의고사가 쭉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실제 20문학 모의고사보다는 풀기가 편할 거야. 사이즈는 비슷하게 해 놨지만 20문제가 들어갈 공간에 18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풀이할 수 있는 공간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또 하나 이 부교재 18 모의고사는 올바원과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내가 해 놨어요. 병행하면 좋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조치해 놓은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다 풀었는데 18 모의고사가 너무 좋아. 내가 추후에 한 번 더 풀고 싶어. 그럼 이것만 단독 구매할 수 있게도 해 놓을 겁니다. 비타민 페이지 거기서 교재 단독 구매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강의 형식 7주 목표로 내가 강의를 할 거고요. 올바원 본교재 문제풀이랑 스킬 압축해 놓은 거 42시간 개념까지 해서. 자 그리고 18 모의고사를 하는데 10회 분량이라 그랬죠? 회당 30분 해설 강의를 쭉 할 겁니다. 알겠죠? 30분짜리 해설 강의 이거를 10번 정도 할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정도 될 거고 6월 20일날 교재 입고되고 선생님은 오늘 벌써 강의는 찍어 올릴 거예요. 알겠죠? 쭉 될 거고 아마 7월 말까지 8월 초까지는 완강을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드리고 저는 한 번도 완강 시기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다 강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온라인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현장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이 계획 다 맞춰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이 강의 올리면 올리는 족족 다 듣는 애들 많아. 심지어 내가 일주일 동안 한 12시간 정도 올렸거든? 다 듣더라. 최고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어느 정도 분량 올릴 거냐? 올바운 강의는 한 6강. 6, 7, 42. 42시간 되겠지? 근데 하다 보면 강의가 늘어날 수도 있어. 늘어나면 또 분량이 늘어나면 조금 더 내가 찍어 올릴 수도 있어요. 요일을 정해놓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약속해놓고 또 그걸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분량은 올라간다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일정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또 다른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팔모의고사는 30분짜리 두 번씩 업로드 예정 약속드립니다. 모두 다 지금처럼 스튜디오 강의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 강의 따라온 친구들 이런 분위기 알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크스 때는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피드백 해준 바에 의하면 좀 자분자분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조금 로우 텐션으로 좀 갔거든요. 근데 또 올해 일부 애들이 선생님 옛날이 그리워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말 내가 많이 반영합니다. 다시 약간 텐션 올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알겠지? 자 수강 대상은 뭐 다 느낌이 오죠? 생명과학 1 수능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는 강의 이거 내신용 강의 아니다. 기본 개념과 기본 스킬 요거 좀 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섬기한, 섬기한 그리고 상크스를 한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잡혔다? 그래도 내 강의 봐도 돼요. 선생님 강의는 누구나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다 범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컨셉과 형식과 이 강의 이걸 지향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준비가 된다 이거지. 6월 모평 점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내가 뒤에서, 뒤 페이지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양한 고난도 문제 풀이 학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개념 스킬 문표를 한꺼번에 싹 다 압축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N수생은 내신 없어요. 그래서 6월 말부터 당장 곧바로 수강하는 걸 추천합니다. 올바원. 근데 고3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학교도 가야 되고 기말고사 중요합니다. 내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1학기 기말고사 이후 7월 한 둘째 이 정도부터 들어주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하반기 학습 전략. 내가 요거는 올바원을 언제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지 가이드를 잡아줄 텐데 요거에 대해서 특별 영상을 내가 캐스트 형식으로 며칠 전에 내가 찍어 올렸어. 그래서 100호, 6월 모평 이후 학습법 캐스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요거에 대한 자세한 버전이니까 그거 필요하면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모평. 지난 6월 모평 기준으로 내가 4등급, 5등급, 6등급, 고 6 이하다. 그런 학생들은 올바원은 아직 아니에요. 4등급 이하다. 6월 모평이 요거부터 얘기할게. 작년 수능보다는 한 두 문제가 쉬워. 알겠어? 두 문제 정도가 훨씬 더 쉽다고. 그러니까 6월 모평이 쉬운 거야. 작년 수능 정도 이상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거로 올해 수능도 예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요걸 좀 빡빡하게 잡아놨어. 등급을. 작년보다 더. 4등급 이하다 그러면 아직은 개념이 부족한 거야. 기본 개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지금 6월 말 7월 달까지는 개념 강의 수강하세요. 섬계완, 스계완. 그거 들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복습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개념형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거 단독 구매 가능해요. 그거라도 풀어보시고. 그거를 해서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아두고 난 다음에 시기가 8월이 됐건 9월이 됐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크스를 들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상크스가 좀 더 스킬 강의로서 고나도 스킬 유전 같은 거 풀 수 있는 그런 스킬 제공하는 강의인데 요게 좀 더 자세해요. 분량은 많지만 차근차근하면 다 완강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좀 더 더 압축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내면 올바원을 수강해 주시면 되고. 알겠지? 둘 중에 둘 다 다 들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시간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 8월부터 한다 그러면 상크스 올바원 다 가능한데 9월부터 한다 그러면 상크스 올바원 두 개 다 못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2등급 이내 목표로 하면 좋겠고 2등급 3등급 6월 목표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자기 타입을 좀 확인해야 돼. 내가 개념형 문제를 많이 틀려서 2등급 3등급인지 추론형 유전 또는 전도속도 이런 문제를 틀려서 2등급 3등급인지 자 개념 부족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상황이 나요. 왜?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인슐린이라든지 자유신경이라든지 이런 개념형 문제를 틀려서 이거를 금방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념을 보완을 좀 해 주세요. 6월이나 7월 초 중순까지 그래서 필요한 이 개념 강의들 중에 일부 또는 개념형 모의고사 서브로토 이런 거 읽어가면서 보완을 해 두시면 한 2주면 끝날 거야. 이후에 7월부터 올바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 열심히 해야 이제 1등급 만점 가능하니까 추론 부족형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념 부분들은 내가 대부분 다 잡았는데 선생님 저는 핵형 분석 공으로 할 수 있지만 세포매칭, 근수축, 전도속도, 강하게도 싹 다 안 풀려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상크스를 꼭 완강하시고 한 번 들었다 그러면 한 번 더 2회독, 3회독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충실히 먼저 하시고 이후에 8월이 됐건 늦어도 9월이 됐건 이때 올바원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1등급 만점 절대 자만하지 말고요. 수능공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 등급 친구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개념과 스킬 독자 복습. 저 1등급 선생님 저는 이번에 47점 받았는데요. 솔직히 두 개 찍어서 맞았어. 이런 애들도 있어. 스킬이 완전히 체화되지 않고 감으로 내가 하는 경우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런 친구들 스킬 좀 더 독자적으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상크스 그 부분 부분만 선택적으로 수강하셔도 좋고요. 알겠죠? 그리고 6월달 곧바로 선생님이 개강과 함께 올바원 수강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3이다 그러면 기말고사 이후부터 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등급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병행하세요. 정말 실전 훈련으로 너무너무나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왜? 생명과학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30분 이내 20분제 푸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스텝으로 개념형 모의고사. 아까 단계적 모의고사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리고 18 모의고사 이번에 올바원과 같이 부록으로 나옵니다. 이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20문제 완성형 모의고사 시즌별로 1, 2, 3, 4, 5까지 쭉 나옵니다. 자기 실력과 상황, 여건 시기에 맞게 선택해서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강 방법은 이것도 이제 올바원 복격으로 듣는 친구들 잘 보세요. 개념 파트와 스킬 파트 강의들은 다 들으세요. 필수적으로. 복습용으로 선생님이 이 강의 목소리 판서 이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들으세요. 알아도 반복 복습해야 되니까 들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258문제. 이 문제풀이 강의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이거는 엔제 기본적으로 컨셉이 엔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스스로 문제를 쭉 풀어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문제풀이 백호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풀이와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리고 문제 고난도 문제 한 번 풀고 끝낼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두 번 푸는 효과가 있으니까 내 강의 들어보시라고. 물론 개념형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 생물의 특성 문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또 해설강의 듣고 그런 건 조금 아닐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 건 맞았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는데 조금 이 중요하고 신유형이고 어렵다 내가 틀렸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들으세요. 알겠죠? 시간이 정 부족하다 그러면 틀린 문제나 고난도 문제 그리고 신유형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선택적으로 들어도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18모의구사 이것도 내가 강력하게 꼭 하라고 하죠. 자 18모의구사는 마찬가지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시간 재해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18모의구사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중킬러 중에서도 꽤 어려운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매 회차마다 30분 정도 해설강의 할 거야. 해설 지도 다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주요 문항 복습용으로 여러분들이 해설강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바원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올바원 그리고 18모의구사 전반적인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6월 16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작해서 7월 8월 올바원 18모의구사 그리고 시즌 2,3 봉투모의구사까지 곁들여서 쭉 학습해 두시면 9월 모평은 정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능에서 생명과학 만점 가능합니다. 자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합니다.